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원이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몽과 비우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젊은 이에게 주는 교훈,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여, 내 목의 금 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닥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아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 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허실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여.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알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뤄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애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꽤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몽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젊은 이에게 주는 교훈,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여, 내 목의 금 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닥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아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 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허실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여.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알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뤄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애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꽤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몽과 비우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오.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닥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아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 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허실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여.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뤄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애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꽤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원이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원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원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젊은 이에게 주는 교훈,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오. 내 목의 금 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닥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아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 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허실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여.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뤄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애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몽과 비우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젊은 이에게 주는 교훈,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오. 내 목의 금 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닥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아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 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허실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여.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뤄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애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원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몽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젊은 이에게 주는 교훈,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여, 내 목의 금 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닥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아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 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허실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여.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알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뤄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애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감사합니다.